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쌩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머리도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냥 감기만 했거든요 옆머리가 너무 많이 떴어요 오늘은 편의점 먹방 편의점 먹방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럼 맛있게 또 먹으러 가볼까요? 욕쌍 랍떡기 땡기는 랍떡져나 먹고 무제가 딱히 땡기는 게 없어 맛도 하나 먹고 매콤 들고부터 싫어 무제가 딱히 땡기는 게 없어 오 이 뭔 개소리야 매콤 들고부터 싫어 케이크까지 다 먹어보자 물 닭다리도 맛있겠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먹을까요? 저 닭다리 하나고 매콤 넙적다리도 하나 주세요 봉투 있어야죠? 아니요 봉투는 없어도 돼? 먹고 갈려고요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고기 고기 불고기, 매콤 제육, 소시지, 버섯, 김치볶음, 소시지, 계란, 이건 모르겠다. 랍락락락, 딸기 케이크, 짐 만두인데 청량, 매콤한 거 같아. 왜? 엄청 맛있어 계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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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음 맛있다 이럴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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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바삭바삭 반복 바삭바삭 바보 바보 바삭바삭 사라지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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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비닐에 찹쌀떡 1 스키 두근두근 1스푼 초코 점점 지 créd 가위바위보 너는 안 먹은 게 아니라 오늘은 불구하고 나는 제가 아내가 죽을 거예요 내가 아내가 내가 아내야 오늘의 집을 부르신은 못먹자 이곳은 그곳에 도착해 도착на식 집에서 오늘은 계란을 준비해 보는 중 계란을 준비해 줄 거예요 계란을 준비해 줄게요 계란을 준비해 줄게요 밥을 먹으면 좋겠네요 너무 좁다 아이씨 센티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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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잘 먹기 전에 고추장 고추장 밥에 먹기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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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료로 고기는 잘 안 먹었습니다. 꼭 잘 먹기좋은 듯. 매운 세트맛을 넣고 짠. 고기야. 매운 소스를 넣어서 도료로 고기야. 전혀 먹기좋은 후 저의 고기야. 뜨거운 소스를 넣어서 소스를 넣어서 지금 시작하는 라면!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 이거 먹고 싶어!! 일단 밥 먹기에 너무 맛있어. 밥 먹기 위해 먹기 위해... 밥 먹기 위해... 밥 먹기 위해... 밥 먹기 위해... 밥 먹기 위해... 의사 도전 다음으로 만날 아침 루ścią của 음료 Sith 음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묵 이제 엄마가 울지마 너가 웃겨? 오빠가 웃는다 소리도 안 나요 와우 이거 너무 크지 않니? 여기 편의점은 벽면이 다 통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먹은 곳이 다 보여요 매장에 BGM이 안 나오니까 진짜 조용히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새벽에는 사람이 별로 많이 안 지나다니는데 지금 이제 7시거든요 오늘은 좀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 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쿠기 먹어봤으면 좋아하는 음식이나 편의점 꿀조합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신쿠 많이 구독해주시고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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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